홀짝박사 만나겠습니다. 홀짝박사의 모멘텀 투자 시간입니다. 시장의 모멘텀을 찾아서 전략과 함께 관심 종목 알아봅니다. 하우투인베스트 김문석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부담에다가 또 선물 관련된 것 때문에 시장이 출렁출렁. 어제 오늘 변동성이 큽니다. 오늘 어떤 거 주목하고 계세요? 오늘 투자 모멘텀 주제를 시장 대비 강한 기업에 주목하자라고 한번 정해봤는데요. 오늘 정시가 전일 급등에 따른 부담도 있는 가운데 뉴욕시장이 모처럼 또 오늘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 달러 대비 엔화 한율이 100엔대를 진입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일단 코스피 시장 전일 상승분을 모두 반납할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좀 긍정적으로 이런 날 종목을 찾기가 좋은 부분이 시장이 오를 때는 그냥 시장 때문에 따라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통 증시가 급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지는 종목분들 이런 종목들이라면 지금 시장이 상당히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보유자들의 투자 심리가 강한 매도의사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분들이 보면 중단기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시장은 이미 빠져 있는 상태고 이미 보유주들 대부분 손실이 나 있는 상태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수급의 흐름상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있는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찾아보는 작업이 아마 다음 주나 앞으로 준비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 대비해서 안 빠진 종목들 강한 기업을 주목하자고 하셨는데요. 그런 기업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기업은 아시아나항공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지난 4월 말에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차례 소개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같이 장이 급나가는 날 주가가 보압권이나 강보압권에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제가 왜 이런 모습이 나올까라는 부분은 좀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개별 어떤 기업의 호재와 함께 주가 급등하고 있다면 이건 좀 의미가 없지만 특별하게 호재나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주가 크게 안 빠지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일단 시장 대비 강하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는 주차 심리가 안정돼 있다는 관심이니까 이런 맥락에서 오늘 아시아나항공이 관심적으로 오늘 선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1분기 영업이익 적자 냈다라는 이런 개별 악재까지 터진 상황인데요. 시장 급락에다가 또 이런 개별 악재까지 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견주하다는 부분은 좀 관심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아시아나가 1분기 실적 발표했죠. 영업이익이 211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는데요. 이미 악재는 반영됐다는 의미이신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말에 저희가 이 시간에 아시아나항공을 한번 소개를 드릴 때 아마 1분기가 적자 어닝쇼크가 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말씀드리면서 관심주로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을 주가가 선반영한 것 같다라는 관점이었습니다. 결국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는 경기 침체에다가 또 고유가에다가 또 원화약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았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단기적으로 북한 리스크라든가 또 중국에서도 지진도 발생을 했고요. 또 AI 효과라든가 또는 일본 쪽의 어떤 거 엔저 열풍 이런 것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적이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1분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 4월 말에 소개를 해드릴 때 아마 1분기에 적자가 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한 245억 정도의 영업적자가 날 것 같다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오늘 나온 거 보니까 1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 손실이 211억입니다.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오히려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적자 규모가 좀 적었다라는 부분을 감안해 볼 때 아마 이것 때문에 오늘 주가가 개별 악재에도 불구하고 특사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분기 적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턴 어라운드하는 모습을 앞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하고요. 또 가격 전략까지 매매 전략 같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다는 부분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전 세계, 아시안항공 같은 항공주들은 아무래도 경기 역량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글로벌 양쪽 완화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경기 회복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점진적으로 경기는 바닥을 그래도 좀 다지고 턴을 하는 모습들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양쪽 완화 효과로 경기는 제한적으로 회복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최근에 아시안항공 입장에서는 경기가 돌아서면서 유가 환경이 좋아지면 아주 좋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 좀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최근에 미국의 어떤 세일가스나 세일오일 정책으로 힘입어서 국제 유가도 상당 부분 안정되고 있다는 부분이 아시안항공에 호색거려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또 아시안항공 외화부채가 많기 때문에 원달러 한 줄이 떨어지게 되면 또 한 차선이, 한 차익이 발생을 하는데요. 원화 가치도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즉 원화 가치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이 삼박자가 고루 갖추어진 상황이 아닌가 주가는 충분히 빠진 상태에서 안 좋은 부분을 반영을 했고요. 그다지 경기는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유가는 안정이 되고 또 원달러 한 줄은 밑으로 떨어지는 원화 강세가 나온다면 상대적으로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고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KPEX가 한마디로 설비 투자를 그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기 도입을 하느라고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크게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설비 투자가 어느 정도 종료되는 시점이라는 부분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면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주가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난 4월 말에 아시안항공 아마 1분기에 적자가 날 것 같다. 은잉 쇼크가 날 것 같다. 하지만 오히려 좀 관심을 가져보자고 소개드렸던 시점이 지금 가격 조금 밑에 있었는데요. 결국 오늘 적자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오늘 시장 급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 강세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과 조금 전 적자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의 흔들림이 없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해보면 상당히 주가가 단기적으로 수급이 양호하게 증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글로벌 경기가 양치관의 효과로 좀 회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시안항공의 주가는 좀 터너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어떤 세일가스나 세일오일 정책 때문에 유가는 좀 안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원달러 한율은 또 추세적으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결국 항공주에는 좀 긍정적인 그런 시황관이 맞아뜨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봤을 때 아시안항공의 영업이익이 한 1360억 정도 작년 정도 영업이익을 좀 회복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주가가 한 6500원대에서 한 8000원권 정도 머물렀는데요. 올해 1분기 적자 우려 때문에 주가 많이 빠진 상태지만 어느 정도 설비 투자가 종료가 되고 경기 회복이 나오고 유가나 한율이 항공주 쪽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적어도 작년 정도의 영업이익 수준이라면 작년 정도의 주가는 회복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목표 주가를 한 6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준비 전원 8000원을 목표 주가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착박사의 모멘텀 투자 오늘 관심 종목 아시아나항공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